김아희생과 함께하는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오늘은 30여 문제입니다. 중개사무소 설치 설명이 틀린 겁니다. 중개사무소는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죠. 1번 개공은 그 등록관점 관할교육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죠. 즉,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입니다. 1번 개공은 천막 등 그 밖의 이동 용해안 임시중개사물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.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어요.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죠. 4번 개공은 등록관점 관할교육 외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? 이게 틀렸죠. 개공은 전국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. 단, 예외적으로 부칙상 개혁공의사는 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죠. 그럼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할구역 외에 있는 모든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. 5번 법인인 개공은 등록관점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요즘 일구차가 심하니까 관계 조심하세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세요. 굿밤 2번 6번 1번 1번 2번 3번 1번 감사합니다.